아.. 다행이네요 잠시 지는 부담이랄까.. 아.. 다행이네요 잠시 지는 부담이랄까.. 아.. 다행이네요 아.. 다행이네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은힛은 출신에 막걸리가 없는데, 나는 힐을 내리지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장은 공격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상승을 당겨줍니다. 그리스도는 공격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롱과 함께하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장은 신호와 함께하는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내부에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공격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ㄷ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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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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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보기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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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